메리 크리스마스! 리틀팍스와 크리스마스 팝업카드 만들기 시작해볼까요? 먼저 손오공, 로켓걸이 그려진 리틀팍스 크리스마스 카드 도안을 출력해주세요. 도안은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으며 리틀팍스 사이트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팝업용 두꺼운 종이와 풀, 가위, 팝업용 캐릭터 도안을 오려서 준비해주세요. 먼저 카드의 여백을 자르고 가운데 실선을 잘라서 손오공 카드, 로켓걸 카드 두개를 만들어줍니다. 다 오렸다면 점선을 따라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제 팝업을 만들건데요. 두꺼운 용지를 자른 후 두 번 접었다가 펼쳐주세요. 손으로 이렇게 파워컷지대 모양을 만든 후 풀로 카드에 붙이고 캐릭터도 귀엽게 붙여주세요. 이렇게 세개를 다 붙이면 짜잔! 나만의 크리스마스 카드 완성! 로켓걸 서유기 힐터가 있는 나만의 크리스마스 카드로 행복한 메시지를 전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